영상통화 최근 다자간 영상회의나 강의 관련 앱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.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켜놓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일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. TV처럼 큰 화면에 미러링하여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 마치 눈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실감나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기존에도 영상통화 시 화면을 TV로 전달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소리는 휴대 단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. 소리를 TV로 전달하지 못했던 배경은 에코 현상을 제거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. 에코는 상대방 목소리가 내 스피커에서 재생된 후 다시 내 마이크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현상이며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게 되어 대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. 이를 제거하기 위한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딜레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미러링과 같이 외부 장치가 연결되는 서비스의 경우 장치 간 딜레이가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갤럭시 S21에서는 가변적인 딜레이 상황에서도 에코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미러링 영상통화 시 TV를 스피커로 재생하면서 통화품질도 개선을 했습니다. 따라서 시선이 머무는 위치와 소리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.